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카그 아어 48카운트 투월 인터미디에이트 레벨에 태그는 없고 리스타트가 3번 있어요. 세워볼게요. 섹션 1, 오른발 백 위드 스위프, 왼발 백 위드 히치하실 때 손을 올려서 클립, 코스터 스텝, 백, 두개 더 포스트, 오른쪽 4분의 1 턴, 왼발 볼, 크로스, 왼쪽 4분의 1 턴, 포드 스텝,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피버턴,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쪽 2분의 1 턴, 왼발 백, 히치, 오른쪽 2분의 1 턴, 오른발 포드 스텝, 포드 스텝, 히치, 오른쪽 4분의 1 턴,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트위스트하면서 손을 앞으로 쭉 뻗으시고, 오른쪽 4분의 1 턴, 리커버, 오른쪽 2분의 1 턴, 포드 스텝, 오른쪽으로 8분의 1 턴식 4걸음 걸어서 12시까지 가시면 돼요.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오른발 포드 스텝, 미드 스윗, 카운트, 1, 2, 3, 4, 5, 6, 7, 8, 1, 섹션 3, 왼발 포드 놓으면서 왼손은 앞으로 뻗으시고, 오른손을 올려서 두 다리 디그 할 때 한 바퀴 돌리고, 리커버, 오른쪽 4선 앞으로 오른발 포드 스텝, 터치, 왼쪽 4선 앞으로 다이거널 포드 스텝, 터치, 런 백 3번, 런, 런, 런 하면서 드래그, 카운트,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쪽 8분의 1 턴, 1시 반 방향, 왼발 백 위드, 니퍼, 오른쪽 4분의 1 턴, 4시 반 방향,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왼발, 니퍼, 부기억 3번 왼발부터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쪽으로 다이아몬드, 턴 하실거에요, 8분의 3 턴, 크로스, 6시 사이드, 7시 반 방향, 백, 백, 9시 방향,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5, 오른발, 볼,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 턴, 포드 스텝, 오른쪽 2분의 1 턴, 포드 스텝, 포드 스텝, 체중, 왼쪽, 오른발, 백 위드 스위, 왼발, 백, 백 위드 스위, 왼쪽으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앤, 1, 2, 3, 4, 5, 6, 7, 8, 섹션 6, 왼발, 볼 비하인드 터치할 때 왼쪽 어깨 보면서 클립, 사이드 락, 리커버, 오른쪽으로 롤링밤, 풀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크로스, 오른발, 포드 스텝,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카운트, 앤, 1, 2, 3, 4, 앤, 5, 6, 7, 앤, 8, 앤, 풀 카운트 1, 2, 3, 앤, 4, 앤, 5, 6, 7, 앤, 8, 앤, 1, AND, 2, AND, 3, 앤, 4, 앤, 5, 6, 앤, 8, 앤, 1, 2, 3, 4, 앤, 6, 앤, 7, 앤, 8, 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투월 20 카운트에 6시 방향에서 리스탈트 있어요 투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리스탈트 1, 2, 3, 4 이어서 하시면 돼요 4월, 6월, 36 카운트 후에 리스탈트가 있는데요 12시 방향에서 36 카운트하고 6시 방향에서 리스탈트 하시면 돼요 4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and 1, 2, 3, 4 5 and 6 and 7 and 8 1, 2, 3 and 4 5 and 6, 7 and 8 and 1, 2, 3 and 4 리스탈트 1, 2, 3 and 4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